아 그래서 시끄럽겠네 자 세로비 vm 1에 2 하기로 했고요 1에 2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8분 쓰는 방법은 가위 gh는 뭔지 탄다 소리 안난다 그랬습니까 그흐 그흐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아예 소리 안나기로 했어 e는 e가 내는 새가의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e는 뭐 e 에 어 여기서는 뭐 됐어요 e 됐죠 eat야 8라면 그 다음에 i가 내는 새가의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e 어 i e 어 e 에 어 i e 어 i e 어 중국어 배우는 것 같다 i e 어 뭐라고 i는 뭐 e는 뭐 e 된거지 e 된거지 그러니까 a 소리 안나고 t 그래서 합쳐서 뭐 8 a 그흐트가 아니고 8 그 다음에 접시는 d d e e e e e d d d d e 지시 하이가 некоторые 소리 sup 중에서 여기서 대표 소리 E 여기까지 소리 그래서 뭐 D SH 는 쉈 SH는 쉬 PH는 쉈 CH는 치킨 취 됐어? 그래서 이게 뭐야 치킨 그러니까 CH가 취 되는거지 에 오라고? 왜 선생님 좀 바쁜데 불은 됐어요 파이어 쓰는 방법은 F 오케이 새롭이 쓰는거 진짜 못한다 그치 말은 잘하는데 읽기하고 쓰기하고 균형이 너무 안 맞아 아이가 아이가 내는소리 뭐 중에서 못했어 그러면 피어야 이거 피얼 이게 파이어라네 파이어 그럼 I가 I 됐겠지 F는 F 그럼 여기까지 소리 파이 R은 그러니까 못했어 파이어 E는 소리 안나고 대신에 건너 건너집 가서 니 이름 뭔지 물어봤지 얘 이름 물어봤더니 지가 뭐래 아이래 그래서 파이어라고 파이어 OK 부채는 FAN 쓰는 방법은 A가 내는 네가지소리 A 에 아 어 예 안녕하세요 그중에 첫번째 대표소리 됐네 안녕하세요 OK 그 다음 물고기 FISH 쓰는 방법은 SH가 못된다고 SH 그러니까 이게 뭐야 FISH 아이가 내는 세가지소리 중에서 못했어 E 그러니까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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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 다음에 문은 DOOR 쓰는 방법은 OK 보통 OO는 U가 되는게 대부분인데 DOOR에서는 O가 돼서 예외적으로 DOOR 아니고 DOOR OO는 원래 우야 그 다음에 팔꿈치 LB 쓰는 방법은 A L B B 어? B B나 뭐라고? O E OK 그래서 얘를 쓰면 아니 E O 엘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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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를 뭐가 될까요? X 쓰는 방법은? E E가 무슨 소리 했어? E? 그럼 E구야 이게. E 됐죠. E가 되는 새가 이 소리. E가 되는 새가 이 소리. E, E, E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야 대표 소리야. 대표 소리 됐죠.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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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애는 dog으로 쓸 줄 알겠지 그 다음에 dad 코끼리 elephant 쓰는 방법은 피곤한 안무 엘레판트다 이건 엘레판트 엘러 엘러 엘러펀트가 엘러펀트니까 엘러 후 ph가 뭐 f하고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엘러프 어 은트 그렇습니까 엘러펜트 엘러펀트 계속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